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이번 달까지 비워 달라고 하셨어요. 그렇게 빨리 못 나가 질구! 니들 정말 너무 하는구나. 어? 사정 봐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. 태진님도 너 버텔 해보라 엄마! 최연찬 씨 소개팅 해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그럼 뭐 제가 직접 대시하죠 뭐. 야 안 가지는 거 같아! 저희한테 아파트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?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. 너희들 왜 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와 있어? 이분이 우리한테 아파트를 주신대. 얼른 못 일어나! 준다는데 왜 안 받아? 니들 사람 거 좀 받으면 어때서 그래? 너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? 평생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종처럼 살 거냐고!